안녕하세요, 온화입니다. 오늘은 숭어회를 준비해보았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. 여기 간장이랑 고추냉이 있고요. 그리고 막창 같이 준비했습니다. 초고추장이랑 쌈장이랑 다진 마늘, 청양고추 넣고 만들었어요. 작은 거 먼저 한잔 먹어볼게요. orts. 오늘은 폭분차를 준비했습니다. 맛있다 아.. 정말 맛있어요 듬뿍 뼈가 너무 맛있어 마요네즈 współ 조금만 한입 오.. 초콜릿 아.. 너무 맛있어 쇼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맛 너무 맛있네요 달콤한 맛 달콤한 맛 초콜릿 고춧가루 맵다 젤리 아.. 너무 맛있다 매콤달콤하고 맛있어요 다진마늘 고소해요 마지막으로 거의 다 먹어있어요 마지막으로 kedys 고소합니다 고소해요 고소해요 저건 다 먹었네요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